그 다음에 마사지 같은 거 가능하나? 마사지 너무 좋은데. 기본이잖아. 열심히 할 수 있죠. 전 많이 받아봐갖고. 많이 받아본 사람도 잘해요. 근데 우리가 직원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마사지 복을 하나 준비해갖고 마사지 서비스가 딱 나오면 그걸 계량한 복으로 딱 갈아입고 제가. 네가 들어가냐? 너무 괜찮다. 오빠 진짜 되게 몸이 부었네요. 그래. 내가 지금까지 본 이거 마사지 하는 분 중에서는 네가 최고다. 진짜 이렇게 해보세요. 저도 이제 여자친구 손이. 이거 봐. 조용적으로 저저저저. 손이 막. 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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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. 너무 많이 들어서. 크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. 아니 이걸로 이걸로. 최고일 것 같아요. 해드릴까요? 앉으세요 앉으세요. 여기 아침부터 여기 걸리더라고. 어디 어디. 여기 여기. 어우 너무 시원해. 만져보면 알죠? 여기가 그렇습니다. 내가 하자. 다른 사람 하지 말고. 저도 마사지 좀 할 줄 알아요. 그래? 네. 제주도 드릴게요. 어떠신지 한번. 오 얘도 이렇게 됐네. 장난 아니죠? 오 야 잘한다. 장난 아니죠? 오 야 잘한다. 오 오 오 오 오. 야 그러면. 그러면. 그러면 저 뭐야. 제 잘하죠. 계량한복을 두 개를 준비해서. 오케이. 남녀 마사지 고르시라고 하면 되나. 그렇지 그렇지. 서비스 다양한데. 오 괜찮네요. 하늘 같으면 바로 마사지 들어갈 거 아니야. 너무 좋다 그건. 그냥 고마워해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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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